부여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보건소 앞에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새해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카이스트 코로나 대응 뉴딜 사업단이 개발해서 기증한 것으로 에어텐트 형태로 의료진 구역과 검사받는 사람 등의 이동 구역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구역에는 음압 시스템이, 검체실 내부에는 양압 펌프가 각각 설치돼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해서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